그러니까 직접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정석원 씨가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누구야? 제가 직접 정석원 씨 톤으로 읽어드릴게요. 가능합니까? 그럼요. 사실 우리가 연애 초반에 많이 싸웠잖아. 특히 누가 수입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정말 싫었어. 그놈의 똥 자존이 안 때문에. 연애 초반에 신인이어서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지영 씨한테 선물을 받으면 자존심에 돈을 꼬서라도 사줘야 했어. 한 번은 나한테 비싼 신발 두 켤레를 사준 거 기억하지?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선물 사주면서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사주지 마. 맞아요. 일부러 그런 적도 있었어. 그런 내만 몰랐지? 알고 계셨어요? 눈치는 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 하하하하하 저는 그때 신발 두 켤레를 해준 이유가 있어요. 한 켤레 해주면 신고 도망간다고 해서 돌아올 신발까지 해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켤레를 사줬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가방을 사줬더라고요. 정발 통장을 다 털어가지고. 성원씨가 남자가 그러는 거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정성원씨가요? 네. 되게 그러는 거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5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자기는 10만 원짜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5만 원짜리 안 받으려고 해요. 멋지네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센 남자네요. 그렇죠? 많이 세요. 그러니까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거죠? 네.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인 것도 많아요. 저는 아니 땡굴뚱에 연기 안 난다는 줄이거든요. 네. 그런 소문 있는 거 아세요? 어쩐요? 김재동씨가 여자를 너무 많이 울려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빵 터지네요. 왜? 왜 웃는 거예요? 오래된 들은 얘기 중 제일 웃기네요. 뭐라고요? 왜? 이분이 봐라. 근데 이렇게 웃는 걸 처음 봤네? 근데 그게 왜냐면 수년 전에 그때 제가 아는 언니들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재동혁이랑 친하다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김재동이 그렇게 나쁜 남자라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요. 어? 진짜 금시초문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만 해도 서너 명이 재동혁을 만났다가 재동혁한테 차여서 여자들이 시금전패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금전패. 능력자시네요. 그것도 자기가 아는 애들은 세네명이 있대요. 그것도 왜 세네명이? 네. 그만큼 카사라바. 카사라바. 아 저렸던 때 되게 거만해졌다. 저렸던 때 그때 아니 근데 서문이 너무 아까가 나쁜 남자처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말라버렸다는 여자가 말라버렸다는 여자가 말라버렸다는 전설이 강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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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청담동 그래서 감배동으로 이사갔어요. 저기요. 원래 연하를 좋아하는 그런 기미가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좋아한다기보다는 연하들하고 자꾸 연이 되긴 했죠. 아하 그렇죠. 연하들이 저를 좋아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요. 네. 그런가요. 저 연하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관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제가 예쁜 포장 감사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서 시집 잘 갔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도 해볼 테다. 그래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조건을 쫙 만들었어요. 뭐냐면 나를 이렇게 한팔로 한팔을 안을 정도로 풀이 크고 웃는 모습이 미소가 예었으면 좋겠고 미소가 예뻤으면 좋겠고 미소. 그리고 나를 나만 사랑해주고 지금 당장의 능력보다는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비전.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조금 있었으니까 나보다 나이는 조금 어려도 괜찮겠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아주 디테일했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린데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난 거야. 아 기도가 기도가 초과다를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뭐 두 살이면 두 살 세 살이면 세 살 이렇게 정해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서른 초반까지만 해도 마흔 전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계획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 만족 자 하하 하하